세포분열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 PD님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거 알죠? 세포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왜 세포분열은 필요할까요? 지금 멈춘 장면 아니야. PD님이 답을 해줘야 안 시작할 거야. 세포분열이 왜 우리 몸에서는 필요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성장. 정답. 방금 전에 우리 PD님이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말씀하셨어요. 성장. 우리 몸이 자라는데 세포가 필요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세포가 필요해. 생각해봐. 우리가 1단에서 배웠던 거. 개체 유지가 뭐였었지? 하나의 개체, 하나의 생명체가